디아몽 토큰, 딘트, 관계자가 주식회사 나인 블록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양사는 컨설팅 서비스부터 디아몽 토큰의 주력 사업인 디아몽 뷰티 플랫폼 고도화 등 서비스 기술 데이터 광고를 아우르는 분야에서 업무를 제외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데이터 기반 전략부터 실행관리 평가까지 이어지는 밸류체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K-뷰티 산업이 트렌드를 선도할 예정이다. 한편 주식회사 나인 블록은 2022년에 설립된 블록체인 컨설팅 업체로 각 사업 특성에 맞는 블록체인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는 기업이다. 주요 서비스 분야는 블록체인 개발 대입 개발 솔루션 제공 컨설팅 등이다. 이번 업무 협약으로 디아몽 뷰티 플랫폼의 성장과 혁신에 박차를 가하여 디아몽 토큰이 계획한 2024 로드맵을 원활하게 이행시킬 것으로 보인다.